다독상, 글쓰기 우수상 수학 경시대에서도 우수상 와... 와 뭐야 얘 음악까지? 미술까지? 바이올린까지? 피아노까지? 약간 이름을 계속 가리는 게 학교에 그냥 친구들 거 다 모은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2절에 3절에 4절에 5절에 뇌절 중이죠 돌아온 훈수 콘텐츠입니다 너무 달달하죠? 이번 훈수는 바로 상장입니다 일단 상장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현재 고2가 수상에서 학기당 하나가 들어가고 현재 고1부터는 수상 경력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상장을 많이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약간 자기 만족? 그래도 우리 민수생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트로피를 보유하고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면서 훈수를 한 번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외국산 상장 갈게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초대장임? 거의 극급이네요 클래스룸 어치퍼먼 그러니까 반에서 졸라 잘했다라는 건데 영어 유치원 감성이 좀 있네 인정? For always trying in your reading 그러니까 계속 무지성으로 독해했다라는 거야 인정? 비문학 잘하겠네 teacher 선생님 이름을 외치지 못해 이거 홍길동 아버지가 하면서 teacher want? 오케이 와 이병룡 certificate of english proficiency 그러니까 영어 유창성에 대한 그 증서인데요 this is to certify 이거 이제 투구정사의 명사적 용법 정확하게 인정? 위 학생은 교내 밑에 해석돼 있네 교내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에 통과하였으므로 영어 학력 인증서를 수용합니다 와 이런 교육이 좀 많이 활성화돼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만 영어 말하기가 강조되고 중고등학교 때 무지성 독해내버리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백곰상 볼리베어상 있었어? 교내 동계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위허 잠시만요 볼리베어 마냥 그냥 여러분들 WQ 그냥 갈기러 갔다라는 거지 체육대회상 국룰이긴 해 어머니도 오시고 약간 지금 자존심 올라가고 약간 어깨 세우거든 어 교내 빙상교실 미래 김연아다 그리고 학교 이름이 거의 조광일이야 호기 대학교 3번 보셔서 식사 랄버튼 바랄버튼 거의 무슨 조광일 감성으로 학교가 있어버리네 야 이 친구 실수네 여러분들 체육대회뿐만이 아니라 수학 경시대에서도 우수상 와 와우 박태환과 김연아의 성향을 동시에 지녔다? 와 3년 연속 호기 줄넘기 다독상 글쓰기 우수상 와 뭐야 얘 음악까지? 뭐라고 한국아동예능문화협회가 주최한 미술까지? 바이올리까지? 피아노까지? 잠깐만 이름을 계속 가리는 게 학교에 그냥 친구들 거 다 모은 거 아니냐? 중1, 여중생 엄마 미안해 앞으로는 공부 열심히 할게 야 이건 공부 안 해도 성공했다 이거 와 자 이런 상장 있는 사람 아크샨 공부법이 있었어? 잠시만 야 나 살다 살다 아크샨 공부법은 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지렸다 아크샨 공부법 와 잼민스 상장 교내 나의 미래 모습 그리기 대회 교내 바른 글씨 쓰기 대회 와 인정 와 야 이건 거의 백상예술대상인 연예대상인데 얘들아 인정? 야 뭐야 이거 오 지훈 선생님? 아 누구세요 이분? 뭐라고 정계 진출합니다? 야 초등학교 때 4학기 연속 반장한 거 가지고 무슨 정계 입문을 하냐? 아휴 중학교 반장 오 야 초중고 다반장이면 민심이 애졌는데? 어 인성 미쳤다 얘 인기투표 지렸다 어 기상? 기상 뭐야 얘들아 와 김동욱씨 군형 이거는 수상을 김동욱 선생님이 해야 돼 인정? 아침 6시 기상 레전드 방송 아침 일찍 기상에 등교 준비를 하고도 다시 잠 뭐야 이거 다시 잠들어 지각을 하여 담임 선생님을 걱정하게 하였기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씨 군형이죠? 어 와 이런 게 있다고? 교과 우수상 실수 나왔다 이거지 역사 국어 사회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누가 봐도 문과죠? 역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통합형 인재 돈으로 산 상장? 한 상호? 잠깐만 이거 수학한 딴 거 아니야? 2천만 원? 와 이건 인정이죠 여러분들 와 이건 진짜 형님 본받아야겠다 여러분들 모교 서울고등학교라고 하네 여러분들 와 한상 이게 진정한 플렉스죠 와 중2 피아노 실 전체 대상 와 이거 진짜 제일 큰 거 같은데? 예능 음악 신문사 현대음악 뮤직 프렌즈 준대 이 정도면 근데 음대 가지 않나? 와우 이거 실수야? 와 이 정도면 제2의 세림자? 물론 다 초딩 때 받은 거 아 그래도 나로우를 선물 받았다고? 와 이거 뭐야? 나로우 이거 USB야? 와 이거 뭐 립밤이에요? 귀엽다 어 네? 진보상이요? 자신의 최고 기록보다 3점이 향상 이건 좀 아 진보상은 좀 지금 중간 학력표가 3점이 올랐다고 상장은 이거는 좀 심지어 교내 타자왕 별에는 밤 상도 오 초등학교 유학 배영 효행 으뜸상? 잠깐만 인사 횟수로 야 이거는 잠깐만 아니 여러분들 효행을 어떻게 평가해? 인사의 횟수? 이걸 어떻게 다 체크하냐? 아 잠깐만 더캔이요? 공짜셔? 고운 심성을 어떻게 평가하는데? 이거 이거 애매한데? 불조심포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중요해 어 포스터 잘 그리 이거 막 불 난 거 그려가지고 감성 있어 이거 잠미니셜 아름다운 목소리 아 잠깐만 퍼니바 우리들의 멋진 콘서트에서 아름... 이거는 좀 뭐 남자의 자격이세요? 에이 꽤 꼬리 사항은 에이 잠시만 이제 좀 손 넘었다 친구들의 마음속에 행복을 전해주었고 와 이 정도면 억상 어... 불교신자 택견사나이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에서 주최한 제3의 천태어린이 백일창민 사생태... 불교? 불교를 믿는 거야? 오우씨 영어 소양인증서? HME까지? 야 능력자 진짜 많다 군대 체험가서 3스타한테 받고 온 현 여대생? 오우! 야... 이러기 쉽지 않죠? 친오빠가 현 육군 장교 야... 멋있다 남녀공약 중학교 시절 군대 체험가서 사격 1등 먹고 약간 좀 가정에 영향이 좀 있네 어 장관상 대상 대한민국 어린이 푸른 나라 그림 그리기? 힙선? 대회 참가상 아니야 참가상 입선 이 표현이 그럴 뿐이지 아이 모나미상은... 모나미상은 좀... 인명장... 언제 나오나 했다 인명장 한국청소년 남서울연맹 원촌 아람단 조장... 조장은 좀 아... 조장은 좀 아... 초일때부터... 야 이거 다 해서 이거 찍는 것만 해도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다 꺼내가지고... 잠깐만... 쓸친소의 원형이네... 내 친소... 위학생은 2020학년도 친구 사랑의 날 문예행사에서 친구 사랑의 마음을 뛰어난 글썸... 이 학교가 원조다 2020년... 가 아니라 뺏겼네요? 오우... 와우... 아동미술대회... 졸업자... 이거까지 하냐... 속독... 한자 속독 대회가 있다고? 별게 다 있네... 소방총감상장... 와 소방청장... 화재생존자가진단... 경진대회? 헌혈... 아 헌혈은 못참죠 아 헌혈... 아 위대하죠 위대하죠 헌혈 못참죠 헌혈 어... 실버리그 득점상? 하키 하키... 와 하키 하키는 처음 봤어... 아이스하키대회 오우... 약간 캐나다 감성... 아 캐나다... 오우 진짜 캐나다 대학교 갔네... 아이스하키 캐나다에 진짜 유명하거든... 어... 연세대... 넘어가겠습니다... 와... 와... 상 받을만하다 와... 뭐야 이거... 야 이거 이거지 이거 상 받을만하다... 어... 이제는 많이 늙어버린 특수의 진한 상장들... 밥을 먼저 달라고 해서 한 그릇 모두 먹은 상? 가족끼리 서로 나눠준 것 같은데? 우리 땡땡 가족의 귀염둥이 땡땡땡은... 집에 와서 엄마에게 밥을 먼저 달라고 하고 한 그릇을 모두 다 먹었습니다... 전에는 밥을 먹으라고 해도 잘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먼저 달... 아... 밥 잘 먹어서 귀엽다고? 수학에 진심인 사람... 한자에 진심이었던 사람... 와... 초등학교... 근데 이 초등학교 때 수학을 받아 봤자 이게... 중고등학교까지 막 이어지는 않더라고... 야... 근데 공부 잘했네... 어... 공부 계속 잘하네... 고등학교 와서도... 어우... 어우... 한자 어우... 어... 수학하고 한자 계속 잘했네... 주산과 암산은 없을걸... 튼튼 건강상... 엄마 아빠가 좋네... 와... 귀엽다... 가족끼리 만든 거야 이거? 튼튼 건강상... 반려견 훈련 경기 대회 와... 지렸다... 이게 있어? 강형욱 상 지렸는데? 그렇지 이런 특이한 것들이 좀 나와줘야죠... 달리기 왕은 심했다 얘들아... 초등학교 달리기 왕 와... 사람이 어떻게 표현 안 했어... 처음엔 말수도 좋고 공부하는 학생인 줄 알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능글맞고 친구들의 장난을 쉽게 받아치는 것을 넘어... 슬슬 나대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탈! 어? 탈... 아... 생각보다 민수행 분들이 대단하네... 지금은 좀 상장... 외부상보다는 학교에서 수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상 실적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과목당 좀 세특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바...